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천안과 아산, 아산과 천안의 유세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일정을 제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특히 단일화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경향각지에서 윤석열 후보의 일정표를 확인하고 서울에서도 아산 또 천안지역에 내려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권교체 희망, 바람이 아주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정권교체가 굳어져가고 정권교체의 염원이 점점 확산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폭도 아주 크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기폭제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 응원하는 사람이 더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64살인 최성열 씨는 아침 일찍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천안행 버스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단일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천안 유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윤석열 후보를 유세 현장에서 만나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최 씨는 단일화를 발표한 윤석열 후보의 유세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천안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양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년 동안 국정운영을 잘못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후보의 방문이 예정돼 있던 천안과 아산 유세 현장은 이른 시간부터 지지자들로 북적됐다고 뉴스와는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아산 그리고 11시에 천안을 잇따라 방문해서 본 투표 전 마지막 충남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8시 단일화 발표가 되면서 일정이 한 3-40분 이상 늦어졌는데 윤석열 후보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은 오히려 더 신이 났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유세 활동이 시작된 온양원천역 앞 광장에는 윤석열 후보를 보기 위한 인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침 유세에 참여한 선거운동원은 단일화 소식을 듣고 더 힘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30분께는 윤석열 후보가 미리 마련된 무대에 오르자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면서 대함성을 질렀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를 크게 부르짖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아산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도 따뜻한데 하늘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다보하면서 정권교체의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천안 유세가 예정된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도 인도에 많은 사람이 10시 이전부터 몰려서 인파가 큰 물결을 이뤘다고 합니다. 무대 앞에 몰려있던 지지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면서 100미드가량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천안 신부등에 거주하고 있는 일원살 남미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달려왔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까지 이루어서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 같아서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를 바라고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들 한결같은 목소리는 정권교체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학증폭증에 시달렸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나섰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게 개의치 않는 이재명 후보 보고 더욱더 놀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혐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데 놀랐고 또 한 번 더 그런 후보가 되면서도 이런 지적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딱잡아 떼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의 뭐라 그럴까요? 후한 무치함에 또 한 번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 많은 국민들은 야 문재인보다 더 막강해진 내로남불 정권이 탄생하겠구나. 거짓말 정권이 탄생하겠구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려간 온양원천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전부터 몰려있습니다. 오늘이 휴일이 아닙니다. 3월 3일, 3월 3일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고 아침 10시에 집회가 있는데 10시 이전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사람들이 줄여서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완이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기를 원하고 환호하고 박수하고 연호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윤석열 후보 안철수와 단일화를 이뤄냈으니까 국민들은 좀 더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조마조마하는 게 혹시 3월 4일, 5일 사전선거 3월 9일에 본 투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3월 9일에 이런 저녁시간에 이른바 출구조사 등을 통해서 예측 보도를 할 때 갑자기 엉뚱한 결과가 나올까 봐 그렇게 국민들은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아주 박빙이기 때문에 박빙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깜깜이 기간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는, 공표를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뭐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오늘 12시 30분에 중앙선관위에 후보 사퇴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함에 따라서 장난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높여주고 윤석열 후보를 낮추고 해가지고 윤석열과 안철수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재명이 쑥 올라가버리면 이건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거 참관인들에게 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있고 CCTV를 달아서 투표함에 대한 모니터를 24시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 선거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응답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이게 3월 9일 날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노인층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투표를 못 나가는 경우 또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경우 이런 것이 생길까 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미리미리 사전투표를 해달라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곳곳에 윤석열 후보를 환호하는 움직임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진 국민들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불확실증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때문에 서서히 유세 현장이 축제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